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하자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 경기 김포 신도시의 주민들은 교통 인프라도 깔리지 않아 서울 직장까지 왕복 4시간 출퇴근에 시달려야 하는데 3기 신도시가 곱게 보이겠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2기 신도시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며 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